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전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!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!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! 밥 먹으면 좋겠지? 밥 먹으면 좋겠어요!! 안 먹으면 좋겠어요!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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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우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아주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양념장 양념장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